글로벌 애터미 글로벌 애터미 what's inside 글로벌 애터미 what's inside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글로벌 기업 애터미 각국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글로벌 인사이트의 슈퍼맨 김성호, 원더우먼 김민영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꽃피는 봄이 온 것 같습니다. 우리 김민영 MC는 올 봄에 특별한 계획 없으신가요? 네, 저도 글로벌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중인데요. 올 봄부터는 더 많은 나라로 확산시켜 볼 계획입니다. 이처럼 글로벌 애터미 또한 밝고 따뜻한 봄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애터미 리포터, 우리에게 글로벌 봄 소식을 전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글로벌 인사이트의 리포터 우예아입니다. 먼저 한국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은 따뜻한 봄이 찾아왔는데요. 애터미에도 매출과 회원수가 계속해서 증가하면서 봄맞이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매월 석세스 아카데미는 전국 5개 지역에서 다원중계로 약 1만 명이 동시다발적으로 참여하고 있고요. KBNH 원데이 세미나는 석세스 주간을 제외한 매주 목요일 약 3천 명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곳곳에서 지방 원데이와 부엌과 세미나가 활기를 띄고 있는데요. 정말 따뜻해지는 날씨처럼 회원들의 열점은 더욱더 뜨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미국 소식을 위해 제임스 본드 특파원이 현지에 파견나가 있습니다. 불러보겠습니다. 제임스 본드 특파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The spring weather in the United States has been up and down in the past, but this year, we are enjoying very warm and mild weather. Like the warming weather, the demand for Atomy products in America has been really, really heating up, and that has led to continuous growth in sales and member registrations. The company runs Success Academy tours that go through 5 or 6 different cities quarterly. During every tour, thousands of people come to learn about Atomy. Also, there are one-day seminars in 4 different languages. English, 한국어, Espanol, and Jongwon. 글로벌 하조잉 From USA, 글로벌 아드미 인사이트 본드 제임스 본드 네, 제임스 본드 특파원 감사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해외 소식은 일본입니다. 일본 역시 현지에서 직접 모찌모찌 특파원을 통해 소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러보겠습니다. 모찌모찌 특파원! 네, 제임스 본드 특파원! 네, 책임스 본드 특파원! 일본의 특파원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일본에서는 아직 Atomyの主力 제품이 모든 소속품이 다 لا Faz불. 상관에 아직도emed備 소속 보다는 것입니다. 로그인 투하여ches вы존하는 경제에서는 持続적인売上成長을 하고 있습니다. そして、3月10日には 日本で初めてのリーダーズワークショップが 行われました. 일본 각지의 리더가集まり 리더의 역할과姿勢에 대해서 토론하여 해외에도 견속 중심의道을 歩んでいく 것을 改めて心に決めました 일본에서 글로벌 인사이트의 모찌모찌가 말씀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캐나다 소식을 살펴보겠습니다 북토에 비해 인구가 적은 캐나다는 여건적으로 네트워크 사업이 어렵다는 평을 받고 있지만 애터비만은 지속적인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봄에는 해모임이 출시되면서 오랜 기다림만큼 뜨거운 반응을 볼 수 있었습니다 현재는 세미나 횟수와 참가 인원이 대폭 증가했고요 정기적으로 4가지 언어로 세미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대만으로 이동해서 따끈따끈한 소식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샤오리텍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돌梅 台湾电视의 샤오리 让我们来关心 아이돌梅 台湾法人의 상황 台湾位于 亚热带地区 1년 4G 温度 4위 夏季平均 温度達28度 29度 台湾 아이돌梅 의 회원 与这里的气候 一样 非常的热情 因此 台湾 아이돌梅 的營業额 和会员人数 2년来 呈现 大幅度 且倍速成长 我们可以从 统计图上看到 台湾 아이돌梅 的成长速度 와 是非常惊人的成果 接下来看 台湾 아이돌梅 研讨会的情况 除了每周 在台北 台中 高雄地区 举办 1日 研讨会外 地区 研讨会 也在 持续的 建行中 大家知道 台湾成功学院 有多么热闹吗 让我们来 透过 影片 来观赏 2016年3月份 成功学院的 상황 3월18일부터 19일 1박2일 동안 진행된 대만 석세스 아카데미 현장입니다 이때 총 2000명이라는 많은 회원분들이 참석 해외에서도 이처럼 많은 분들이 애터미를 알아보기 위해 세미나장을 찾아왔다는 것은 정말 애터미의 글로벌 비전을 봤다는 의미겠죠 마스터즈 승급식 퍼포먼스 인생 시나리오 이성현 박사님의 명품 강의 등 정말 다양한 컨텐츠로 대만 회원들에게 글로벌 애터미 비전을 전달하는 귀한 시간 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싱가포르의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싱가포르의 봄하늘은 마치 해모임을 만기듯 맑고 따뜻합니다 1년이란 기다림을 끝으로 지난달부터 싱가포르에서도 해모임이 판매되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 지난달 대비 매출이 대폭 성장했습니다 해모임 출시일이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큰 성장폭을 보여줘 해모임의 인기가 얼마나 대단한지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지난달 애터미 싱가포르 오픈 1주년 석세스 아카데미가 진행되었고 그 외에도 중국어와 영어로 원데이 세미나가 진행되며 싱가포르에서도 애터미에 대한 관심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어서 캄보디아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3일 약 2,600명이란 많은 참가자들과 함께 오픈한 애터미 캄보디아는 조금씩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방 곳곳에서 원데이 세미나가 진행되며 캄보디아에 애터미라는 희망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인사이트 우예하였습니다 네 전세계에 애터미에 따뜻하고 포근한 봄이 온 것 같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는 더욱더 활발한 활동으로 건강과 피비를 챙기시기 아주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한국의 날씨가 좋아지면서 세계 곳곳에서 한국의 따뜻한 봄을 직접 느껴보기 위해 방문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미국에서 100명 이상의 회원님들이 방문하셨는데요 잠시 자리하면 보실까요? 네 지난 3월 8일부터 13일까지 미국에서 약 100명의 회원들이 한국을 방문해서 정말 뜻깊은 시간을 보내고 가셨다고 하는데요 소감을 직접 들어볼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처럼 미국 회원님들이 이 먼 한국까지 오셔서 정말 좋은 시간 보내고 가셨다고 하니 제가 다 뿌듯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시간에 캐나다에서도 약 150명이 방문 중이신데요. 다 같이 한번 만나 볼까요? 헬로에브리오! 웰컴 투 코리아! 나이스 비추! 해보구타임! 여러분, 모두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국 방문 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에텀비를 통해 성공한 분들이 프로모션 여행을 다닌다고 하는데요. 바로 지난달 일본에서도 처음으로 승급 프로모션을 다녀왔다고 하네요. 얼마나 즐거운 여행이었는지 자료화면을 통해 한번 살펴볼까요? 네, 드디어 일본에서도 승급 프로모션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베트남 단항으로 총 30명이 즐거운 여행과 휴양을 즐기러 다녀왔는데요. 와, 너무 즐겁고 행복해 보이네요. 네, 잘 봤습니다. 네, 이처럼 지난달에도 여러가지 이슈들이 있었는데요. 그런 소식들을 또 이렇게 접하게 되니 더 이해도 잘 되고 와닿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생생한 글로벌 소식을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에텀이 인사이트였습니다. 바이바이 신랑해 예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